이번 시간은 167쪽입니다. 근저당권하고 공동저당에 관한 얘기죠. 글자상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당권. 이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근자가 붙어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보통은 채권채무채고액을 위상 줄 수 있는 금액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담보 들어가는 것이 근저당. 그래서 10억 위상 줄 수 있다. 채권채고액. 그죠? 출발을 해서 출발해가지고 채무채이 뭐한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서 이게 기준선 10억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여기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1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8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제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이 채무 이게 증간변동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주된 채권이 제로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종된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가 확정되면 비로소 근저당에서 근이 떨어져 나가면서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원래는 저당권인데 은행에서는 이 근저당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근저당은 출발이 근으로 갔다가 나중에 채무가 확정되면 근이 떨어지면서 일반 저당권 전환돼서 주가 사라지면 종도 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주가 죽었는데 종이 살아있고 채무가 확정되면 주가 죽으면 종도 같이 따라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종성 완화라고 하고 부종성 적용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단독저당의 반대말이 공동저당입니다. 부동산이 하나고요. 저당권이 하나가 단독저당이고 채권이 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 하나 가지고 안 되고요. 부동산 3개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동산에도 저당권 이 저당권이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부동산 3개니까 저당권도 3개 이게 공동저당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다시 여기 한번 나왔네요. 자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무 최고액을 정합니다. 담보할 채무 최고액을 정합니다. 그 놓고 붙여 출발하는 것이 근자 그거 붙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담보할 채무 최고액은 계속 증간변동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고액이 방금 전에 10억이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 중간에서 혹시 이 주가 주가 일시적으로 제로가 됩니다. 0원 0원 됐다는 얘기는 채권이 소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멸 그래도 밑에 있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성 완화라고 합니다. 자 채무 최고액이 제로가 되더라도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부정성 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약속한 때 채무액이 확정이 되면 이때부터 주가 소멸하면 일반 저당권 전환돼서 정도 따라줬거든요. 그래서 부정성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성이 가장 엄격한 데가 어디냐 그 다음에 부정성이 완화된 데가 어디냐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부정성 엄격은 유치권을 기억하시면 돼요. 부정성 완화는 근저당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되기 전까지는 근이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부정성이 완화가 되고요. 저당권 돼가지고 채무가 확정돼야지 부정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저당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고 유치권은 부정성이 엄격하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고 근저당은 약정담보물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 최고액이 도대체 뭐냐 봤더니 경매시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저당 기본 개념 네 밑에 부서 최고액 보세요. 담벌 채무의 최고액 경매시 채권자 저당권자가 담보 목적물로부터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지 네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액이 만약에 10억이 나왔다. 아이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 2억이 더 추가가 됐다. 그러면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이다. 그러면 아이고 채무자는 10억까지만 갚아주고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논리가 안 맞죠. 채무자는 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최고액은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한도액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정되지 않고 최고액 안에 있다면 제한 없이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고액 속에는 실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가지 두 가지 또 최고액 안에는 당연히 이자는 당연히 산입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일반저당권하고 근저당권에서 차이가 일반저당권은 지연이자가 몇 년분? 1년분에 하나죠. 그런데 근저당은 최고액 안에 들어가 있으면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일반저당권에서는 실행비용이 실비가 실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저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자는 당연히 최고액이 산입한 것으로 보는 건 조문에 있는 거고요. 담보할 채무액입니다. 담보할 채무액은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을 말한다. 자, 피담보 채권 확정 전 담보할 채무액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성 완화란 말 쓰고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은 담보될 이유가 없다는 것.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자신의 채무액은 경매 신청 시 확정돼서 일반저당권으로 가고요. 자,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네, 1번과 2번이 저당권이 있을 때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1번 근저당권은 자, 이 경매의 역량을 받을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자가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1번 근저당권은 경락인이 대금을 다 모였을 때 완납했을 때 확정됩니다. 지금 1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 2번이 경매를 신청하죠. 1번은 계속 근으로 가다가 신청해서 경락대금을 완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번은 신청 시 확정이 되지만 네, 이 1번은 경락대금 완납 시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 생각해 보세요. 2번이 경매했을 때 1번이 역량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경락대금을 다 모였을 때 완납했을 때 일반 저당권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담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최고액이 10억인데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 이 이야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설정자가 채무자는 자신의 빚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다 갚을 의무가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자, 설정자가 물상 보증이네요. 내 빚이 아니네. 내 빚 아닌 사람은 여기 최고액까지만 갚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또 제 3취득자.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들어가도 관계없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 때 이거 가지고 모를 때는 그래, 네 빚은 네가 다 갚아야 된다. 내 빚이 아니라면 최고액까지. 최고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자신의 빚이라면 이거 다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내 빚이 아니라면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는 거. 다음 공동재당입니다. 자, 공동재당은 자, 공동재당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공동재당은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네, 부동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채권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럼 채무자, 채무자, 값, 토지하고 채무자, 값, 이건 건물이죠. 이 두 개가 들어와야지 비로소 100억 가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토지하고 건물은 전부 다 채무자 건데 여기도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무슨 저당이다? 공동저당이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복수부동산 위에 토지부동산, 건물부동산 두 개 부동산이 들어오면 저당권도 두 개 만약에 세 개가 들어오면 저당권도 세 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각 부동산마다 여기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 이야기입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제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인가 자, 첫 번째가 동시배당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는 함께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네, 즉 이 채무자 값 소위 토지하고 이 건물을 같이 경매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배당할까 하는 얘기죠. 값 소위 토지하고 값 소위 근무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이 채권은 결국 이 경락 대금에 따라서 네, 비율에 따라서 안분 안분해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경매 집어넣게 되면 이 채권을 네,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각 부동산 경매 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자, 그건 좋은데 이제 각 부동산 잔액은 각 부동산 잔액은 이제 이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합니다. 아셨습니까? 즉 안분배한 여기에 잔액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받는 거고 이쪽 부동산에 안분배 금액 남은 잔액이 있으면 요거 후순위가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동시 배당이고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이걸 같이 경매 집어넣으면 번거라. 보니까 하나만 받아도 될 것 같아. 이 채권을 같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요기 들어가서 다 배당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만 해도 관계없지 않을까. 그게 이시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경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경매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요거 싹 들어가가지고 저당권자가 몽땅 다 뽑아가게 되면 이번 저당권자 후순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아까 안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때 자, 이때 이 후순위는 만약에 안분했더라면 자, 여기 안분 금액이 있을 거예요. 안분 요렇게 요렇게 가는 겁니다. 거꾸로 요기에 들어가서 몽땅 받아가면 이때는 요기에 있는 후순위가 요쪽 부동산 안분배 금액 대위한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 중 토지만 경매해서 토지 1번 저당권자는 토지 2번 저당권자보다 경매 대가에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2번 저당권자 B는 1번 저당권자 을이 동시 배당해서 건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1번 저당권자 을을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이거 원래 하면 아까 원래 여기 안분 안분 한다고 그랬죠. 안분 안분. 그죠? 근데 이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이 한쪽 들어가서 몽땅 배당 받게 되면 자, 여기 들어가서 몽땅 배당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선순위 금자 받을 수 있는 요 금액을 가서 뭐한다? 대위하고 거꾸로 여기 가서 몽땅 받아가게 되면 요 쪽에 후는 선순위 타고 와서 요 쪽 부산 안분은 대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순위,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요렇게 크로스 크로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위, 대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건 조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판례가 요렇게 된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요렇게 된 거. 일단 여기부터 할게요. 네, 하나는 채무자 토지인데 하나는 제3자 물상보증인이에요. 이 물상보증인은 자, 칼 들고세요. 여기다 딱 벽을 쳐넣습니다. 이렇게 벽을 쳐놓고 함부로 넘어오면 죽을 줄 알아라. 칼 들고 있어요, 칼. 그래서 같이 동시 배당했을 때 원래 아까는 채무자, 채무자 했을 때는 아까 어땠습니까? 여기서 안분하고 안분했었는데 이게 물상보증인에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예요. 왜? 내 빚도 아닌데 왜 안분 안분하느냐? 그러니까 이 물상보증인은 일단 배당받는 거 다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채무자, 소유, 토지, 경매대가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배당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그때 넘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안분 안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받고 모자라면 그때 이쪽 부동산 와서 추가로 배당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존재했을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 비례해서 안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채무자, 채무자하고 좀 다르죠. 다음 이제 이시 배당입니다. 자, 1번 저당권자 을이 채무자 들어가서 몽땅 다 배당받아갔다. 이때 채무자 토지의 2번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토지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칼맞습니다. 그런데 1번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평토지에 들어갔다면 물상보증인 내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의 2번 근저당권자는 네, 갑채무자 토지에 입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채무자 후하고 물상보증인 후가 있으면 이 채무자는 여기 입장을 못한다. 이야기예요. 이 사람만 입장한다. 이야기예요. 아까 채무자, 채무자일 때는 크로스 크로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아까 칼들고 자꾸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림이 채무자 이거하고 이건 채무자하고 이건 물상보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칼들고 딱 막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경매 집어넣을 때 안분 안분 허용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모자라면 부족하면 넘어와라 그런 얘기고 또 혹시 이쪽 들어가서 싹 배당 받았을 때 이 후는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몽땅 받아가게 되면 이 후는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칼들고 있는 곳.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공동저당 기본 개념은 다 익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몇 가지 볼게요.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 최고액 이거는 경락대금 들어가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도 있죠.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하는 것이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 맞겠죠. 근저당의 최고액은 경락대금 들어가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책임 한도액은 아니라는 것. 결산계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설정자인 채무자 자신의 빚이네요. 지연손해금 및 집행변에도 일부 변제 부회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세 번째 거 봅시다. 담보 목적 모두 채무자 소유 이시 배당 경우에 경매배당 부동산의 후손위 자당권자는 선손위 자당권자가 동시 배당 경우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선세 대여한다. 맞죠. 그러니까 채무자 채무자일 때 같은 채무자 채무자일 때는 크로스 크로스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채무자 후하고 이게 물상 보증인 후가 있으면 얘는 여기 못 들어가요. 얘만 들어갑니다. 칼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자 모두 소유자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근 저당 설명 중 틀린 것 채권 최고액, 채무자 책임 한도액을 의미한다. 아니죠. 채권 최고액은 경락대금 들어가서 배당 발생 최고치를 얘기한다는 거 자 그건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 일부가 양도됐다. 승계될까요? 승계되지 않죠. 확정 전은 주된 채권이 이전해도 종된 거 따라가지 않고 주가 죽어도 안 죽습니다. 아셨습니까? 확정된 이후에 부정성, 수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승계된다가 아닙니다. 자 이번 참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채권 최고액은 경락대금 들어가서 최고치 받는 한도액이지 채무자 책임 한도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근자 설명 중 옳은 것 됐습니다. 자 존속기간은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자 최고액을 약정하나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최고액을 초과했다. 설정자는 채무자 지 빚인데 최고액만 변제하면 안 되죠. 자신의 빚은 다 갚아야 되고요. 제3취득자는 내 빚이 아니니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서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죠. 그죠? 아 여기 3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자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자신의 빚은 다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맞는 질문이죠. 다섯 번째, 피담보 채권이 잔존하는 한 기본계약이 해제해서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해제하게 되면 효력이 끝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자신의 빚은 몽땅 다 갚아라. 내 빚이 아니면 최고액만 갚아도 좋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공동저당이네요.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공동저당 법률관계는 복수의 부동산 위에 한 개 저당권 땡이네요. 자 채권이 있으면 채권이 있으면 자 채권 값이 있고요. 채무자 X 토지 채무자 Y 건물 그러면 여기에도 저당권이 붙고 여기에도 저당권이 붙으면 복수 부동산, 두 개 부동산에 저당권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붙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동저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편은 계약법입니다. 계약법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법에서 만나겠습니다.